아까 찍어서 벌써 다르네 응 시골사람들 사진 하나 찍어줘요 네? 네, 어서요 오, 그래, 무슨 소리야 문사님께 게시판 안하고 계세요 뒤로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흥려 빠지지 말고 네, 목사님 여기 김창림 목사하고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먼저 목사님 가셨어요? 아니요, 나 지금 동작했는데 아, 예, 좀 더 갈게요 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서 산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이렇게 찍으면 좋은데 구름도 예쁘네요, 구름도 그쵸, 멋있다 네, 무슨 뭐 저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예, 아주 잘 안된다 네네 굿 유지 구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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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